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치 전화룡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큰 전자칠판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전자칠판을 가지고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자칠판으로 예전부터 전자칠판이 도착하면 매일매일 유튜브를 가지고 전자칠판에 가지고 설명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도착해서 처음으로 촬영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들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저소개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네이버로 연결된 이 화면이고요. 여기서 제 이름, 저의 이름이 전화룡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할 때 전화, 그리고 우리 드래곤, 그래서 전화룡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름은 전화룡, 그리고 현재 부동산 컨설턴트하고 여기 지금 네이버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기자 활동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전화룡, 영어로 얘기하면 텔레폰 드래곤, 전화는 전화기, 그리고 용은 드래곤, 텔레폰 드래곤이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있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소속은 다이치 인베스트, 그리고 여기 경력은 옛날에 웰크론 한텍에 근무했고 이런 데서 이렇게 했었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 사이트 이걸 누르게 되면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갔다 온 곳, 여기 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쭉 보인다는 부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얼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현재는 제가 이렇게 부동산 다이치로 해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블로그의 전체 인원은 저를 이렇게 나를 추가해 주신 이웃은 현재 한 5,100명 정도가 있고 앞으로 1만 명이 되기 위해서 더더욱 이렇게 활동을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이렇게 보시면 다이치라고 하는 요거를 특허청에 이렇게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이렇게 상업용 건물하고 토지 쪽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상권을 개발하고 그리고 입지, 여기에 입지가 어떤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일을 그의 취미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건축 분야에 중급 기술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한국건설기술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권 분석 상담사, 그리고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증이 있고 현재 부동산 관련해서 스터디 모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에게 블로그 소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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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